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블러스입니다. 반도체는 지난해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한 주축산업이죠. 하지만 올해는 이 반도체마저 전망이 썩 밝지 않다는 소식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 수요가 돈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경쟁국들의 견제까지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잠시 휴전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중국은 최근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6년간 2천억 달러, 225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건데 한 해분만 해도 현재 미국의 연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의 5배입니다. 구체적인 반도체 종류 언급이 없고 미국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국인 만큼 우리 업계의 타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해상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로 갈등 중인 일본도 한국 반도체를 겨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세계 생산량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세척용 불화수소 같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일본 보수 여당인 자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재가 아니라도 반도체는 최근 들어 세계적 수요 둔화 탓에 지난달까지 두 달째 수출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반도체 경제 살아나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변국의 어떤 견제 요인들도 인해서 향후에 반도체 시장이 더욱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불황에 더해 거세진 경쟁국들의 외풍까지 막아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앞길은 더욱 험난해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승국입니다. 도심 번화가의 한 집 건너 또 한 집 있던 중저가 화장품 가게들이 속속 문을 닫고 본사도 위기인 곳이 많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을 모아 이 로드숍 대신 고성장하던 드럭스토어들마저 요새 성장이 둔화해 K-뷰티의 한 축이던 중저가 화장품 시장이 뚜렷한 정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로드숍 앞에 방값 할인 안내문이 질비합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손님은 적습니다. 반면 조금 떨어진 드럭스토어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 1층에 비싼 임대료를 물며 단일 브랜드 화장품을 팔던 로드숍의 사업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화장품 로드숍은 2016년 5,600여 개로 정점을 찍은 뒤 사드 충격으로 중국 손님이 줄며 지난해 5,200여 개로 역성장했습니다. 적자가 160% 넘게 늘어난 브랜드, 매각에 나선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숍 대신 뜨던 드럭스토어들도 최근엔 과도한 출점으로 성장세가 둔화했습니다. 업계 1위 올리브영이 지난해 새로 연 점포는 100여 곳. 재작년에 절반도 안 됩니다. 매장이 줄거나 출점 목표에 미달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저가 화장품의 특성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조언합니다. 뷰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브랜드나 이런 로드숍 브랜드나 이런 쪽에서 같이 콜라보를 진행을 해주셔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요즘에는 차별화가 힘들다라는... K뷰티의 한축이지만 위기에 빠진 중저가 화장품들. 하지만 제대로 전략을 구사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이동훈입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물가가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82.95로 한 달 전에 비해 1%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디렘 반도체 가격이 14.9%나 떨어져 7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수입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보다 0.1% 오르며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재고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서강현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제조업 경쟁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적절한 대응 전략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랐는데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미터기가 그대로여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18일부터 진행되는 미터기 조정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란을 방불케 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월드컵공원 주차장을 둘러싸고 끝이 보이지 않는 택시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된 서울 택시 요금에 맞게 미터기를 고치기 위해 몰려든 차량들입니다. 요금 인상 전 미터기를 교체할 경우 요금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사전 교체에는 어려운 상황.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모든 택시기사들이 모여 미터기를 뜯어내는 미터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미터기 요금 조정이 더딘 탓에 승객도 택시기사도 괴롭습니다. 서울 월드컵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남양주 별래, 중랑천 살고지체육공원 등 총 4곳에서 이달 말까지 미터기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서울 시내 7만 2천여 대 택시 미터기가 순차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미터기 뜯기 촌극에 서울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주행 테스트도 거쳐야 완벽한 택시요금 조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승객은 미터기에 적힌 금액과 거리, 그리고 차량에 비치된 조견표를 반드시 대조해봐야 합니다. 연합뉴스티비 백기련입니다. 올해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떨어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반발하며 로스쿨 학생들이 급기야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해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자 로스쿨 학생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입법 청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청와대에 냈습니다. 1회차 시험 당시 로스쿨 정원의 75%인 1,500명 수준으로 정해진 합격선이 유지되면서 이른바 변시 낭인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 매년 응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합격자 수는 1,500명이 유지되면서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인 전문법조인 양성과는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는 고시 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결과 과거 3학시험 제도화에서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실제 1회차 당시 90%에 육박했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매년 떨어져 지난해에는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했습니다. 역대 최다 응시자 수를 기록한 올해 합격률은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25개 로스쿨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에는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학사 거부 동맹휴학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수강입니다.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해 필수과목으로만 치르는 경찰 필기시험 개편안이 2022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순경 공채와 경찰 행정학과 경력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 세부 개편안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영어와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 5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됩니다. 다만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계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정으로 퇴직 뒤 농업 경영주와 함께 일하는 가족 종사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축산법 등 다른 법령의 기준을 고쳐 부하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되던 것을 가축사육업 등록, 허가자와 1000제곱미터 이상 조경수를 심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농업인 확인은 거주지 관할 농산물 품질 관련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지만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날에 몰리는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는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올해 주총회에서는 한진, 삼성에 대한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상장사 주주총회가 몰리는 날인 슈퍼주총데이, 올해는 다음 달 27일입니다. 이날 주총을 여는 상장사는 현재까지 223곳, 583곳이 주총을 연 지난해 3월 23일에 절반이하라지만 쏠림은 여전합니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주목되는 주총은 총수일가의 갑질과 횡령, 배임 혐의가 불거진 한진그룹입니다. 지주회사 한진카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펀드 KCGI와 3대 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KCGI는 한진에 추천 사회의사 2명이 포함된 지배구조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정관 변경 주주 제안을 통보했습니다.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되면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등기이사에서 배제됩니다.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 등기이사 재선임 한건 상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의 임기가 10월 만료되는데 이번이 임기 내 열리는 마지막 정기주총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사회의사 3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스토리스 코드에 기초한 주주권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이번 주총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재계 안팎에선 이번 주총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총수의 전행을 견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곽춘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것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추계로는 이 때문에 못 거둔 세금이 14년간 70조 원에 달한다는데요. 경실련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가외동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51억 1천만 원, 하지만 토지 공시지가는 63억 5천만 원입니다. 땅과 건물값을 더해 나온 집 공시가격이 땅만의 공시지가보다 10억 원 넘게 적습니다. 이번엔 현대자동차그룹이 본사부지용으로 산 서울 삼성동 구 한국전력부지. 2014년 1월 이곳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6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 뒤 이 땅을 팔며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는 1억 3천5백만 원. 다시 반년 뒤 현대차의 낙찰 가격은 4억 3천7백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 땅의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9천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그야말로 중구난방인데 실거래가나 감정가보다 공시가가 훨씬 낫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실련은 주택과 토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한국감정원과 결과를 공표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축소 왜곡했다는 겁니다. 낮은 시대 반영률, 형평성 여력,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실련은 빌딩 토지 공시가격은 자체 조사 결과 시세의 30에서 40%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바람에 2천5년 공시가격 도입 뒤 재산세 등 보유세가 70조 원이나 덜 거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재욱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철웅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유통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른바 대목이라이커러지는 연말 특수마저 온도체가 극명하게 나뉘었기 때문인데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유통업계의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통상적으로 유통업계의 분위기는 경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좋고 나쁨으로만 나뉘는데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니 의외의 현상이네요. 그렇다면 유달리 성적이 안 좋았던 쪽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인데요.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품군과 가전 부분을 제외하면 전 상품군에서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사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2년에 전년 대비 3.3%가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매년 2% 전후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죠. 최근 대형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의 발길이 끊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마저 감소했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연말 특수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한 건데요. 롯데마트는 작년 4분기 매출이 1조 4,38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1.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영업 손익은 약 80억 원의 적자가 나왔는데요. 다른 대형마트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 마트 역시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628억 원으로 전년보다 2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 실적이 가장 부진했던 곳은 할인점입니다. 할인점 매출은 11조 5,223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영업이익은 4,397억 원으로 26.4% 각각 감소했는데요. 그나마 유일하게 매출이 늘어난 곳은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로 매출이 전년보다 25.5% 늘어난 1조 9,100억 원, 영업이익도 23.9% 증가한 6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영업이익 감소에 이 마트는 매장을 2016년부터 점차 줄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마트의 경우 대형 마트계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충격적인데요. 게다가 롯데마트처럼 연말 특수도 누리지 못했다는 건 이례적인 현상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나쁜 유통업계라도 연말에는 특수를 누리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번엔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연말 성적표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백화점 기존 점 성장률은 0% 수준으로 예상했는데요. 성장률이 3.4%였던 지난 3분기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대형 유통업계인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니 이 원인은 뭘까요? 네, 온라인 유통업계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약세를 보이는 사이 소셜커머스인 위메프는 작년 4분기 거래액이 전년 대비 43%나 증가했는데요. 티몬의 슈퍼마트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11번가는 하루 거래액이 1,000억 원을 처음 넘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강세를 보인 건 쿠팡입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2조 6,814억 원이었던 전년보다 2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군요. 이렇게 온라인 유통업계가 오프라인 유통망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인가요? 물론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유가 있지만 업계마다 각자의 배송 혁신을 시도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성장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쿠팡의 경우에는 오전 7시 출근 시간 이전에 배송하는 새벽 배송과 물건을 하나만 사도 바로 다음 날 도착하는 로켓 배송, 또 오전에 주문한 물건을 오후에 가져다주는 반나절 배송 등으로 대대적인 배송 혁신을 시도 중인데요. 월 2,900원을 내야 하는 유료 회원 로켓 와우 가입자는 석 달 만에 120만 명 이상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생수나 기적이 화장지와 같은 금방 소진되지만 무겁고 부피가 큰 생필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이 굳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추세가 이렇다면 백화점과 마트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신세계,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은 SSG.com, 이마트몰과 같이 흩어져 있던 채널을 통합하고 온라인 별도 법인 출범도 준비하는 등 나름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굳건해진 온라인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선 당분간 공격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온라인 유통망을 뛰어넘기 위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통업계의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계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오프라인 유망업계의 정체기가 시작됐는데요. 온라인에 맞서 오프라인이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